면역력이 좋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? 아무래도 미군 작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우리 전력도 파악한 것 같고요 결국 걱정하는 상황이 시작됐어요 민지님! 이방 배신 싣고 오던 약품 차량이 통째로 강탈당했대요 민중이 치료약이 같이 있어요 어떤 새끼가 훔쳐간 새끼 잡아야죠 감 선생 어디 있습니까?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여기 경찰들이 와서 파티마랑 같이 경찰서 가셨거든요 방금 뭐랬습니까? This is August. Over. Let's make a deal.